첫 공식을 어디 갔는가? 뭔데 갔어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밖과장 응 밖과장 사회 안되나? 아 있어 집에 많아 내가 그 양말건장에서 간다니까 응 응 되게 즐거움 감조하는거 즐거움 에이 국합방 응 국합방 오는 밑에 쩌 응 오케이 아니 국합방도 좋아하네 아 아 음 국합방 핫 뜨겁디 너 가서 볼거 없어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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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내가 그래서 한번 와봐 와봐 거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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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꼬챙이 매운거 봐 야 국은 너무 맛있어 와봐 수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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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껍데기 와봐 섹 비누 섹 섹 비 누 비누hun 섹 에이 피싱 피싱 캣피쉬 샌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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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 샌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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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단하게 돈까스를 많이 시키지 말고 한 두개만 세개 시키고 갈려면 되지 나도 지금 핫도그 아까 묻지 돈을 받았어야지 그래가지고 장사하달라 그지야? 어른이 계시는데 뭐 도망갔지 고마워요 거축도 하나 쌌어? 거축도 하나 쌌어? 거축도 하나 쌌어? 어? 축도 하나 쌌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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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거축도 하나 쌌어? 아, 예쁘게 먹으면 돼 내가 바꾸나 못해 찐살 나 찐살 나 어제 둘 때 산 찐살 거기 하나 그거 그거는 안 돼요? 그.. 술빵 어디 어디 그래 어디 누룽이 누룽이 좀 이따 하나 싸자 아니 먹게 그냥 쟝거 누룽이가 맛있어 쟝거를 먹게 쟝거를 먹게 쟝거를 먹으려면은 이거 찹살이 부드러워요 너무나 맵달인데 그냥 먹는게 네 찹살이 부드러워요 쟝먹는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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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무소 어묵 한 번 해볼래 어묵 숙독 얼마에요? 작은거 하나 쌌다? 아니 이건 얼마에요? 숙독 3큰짜라는 거에요? 아니 어디나 숙독해야지? 이거 얼마에요 숙독 3큰짜라는 거에요? 아예 안 먹으니까 숙독 샀어요? 오케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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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